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긴 글을 올렸을 때 그 파워 디렉터와 모바일 파워 디렉터와. 키네마스터에서. 어느 것이 더 인식이 뛰어난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딩 크레딧트를 비교하는 겁니다. 파워 디렉터에서 새 프로젝트를 띄우겠습니다. 16대 9로 가구요. 다음에 여기에 컬러 보드에서 색깔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색깔을 저는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좀 길게 조금 늘리겠어요. 그리고 글자를 가져오려면은 여기 겹쳐있는 오브레이크를 터치해야 되겠죠. 그치에서 타이틀에서 긴 글은 파워 디렉터에서는 엔딩 크레딧트 01 이나 엔딩 크레딧트 01 어느 것을 가져가도 됩니다. 엔딩 크레딧트 01 을 가져오고 계세요. 이걸 누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가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조금 길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다가 기존 템프리트 임시로 올려 놓은 것을 다 치워버리고 유명한 비목이라는 그 시 가고 있잖아요. 그 가사 씨를 여기에 제가 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미리 이걸 길게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 보겠어요.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이 색깔을 지금 저 잘 안 보이니까 여기 편집기에 가서 검은색으로 바꿔 볼게요. 타이틀 디자인으로 가서 지금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검은색을 터치해 가지고 볼드를 좀 하고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글자가 위로 엔딩 크레딧트 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잘 인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와 똑같은 지금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홈 버튼을 눌러서 키네마스트로 가보겠습니다. 키네마스트로 가서 프로젝트를 하나 띄고 있어요. 16대 9로 띄운 다음에 미디에 가서 단색 배경에서 단색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를 넣어 보겠어요. 레이에 가서 텍스트를 터치해서 아까 클립보드에 제장되어 있는 거 있죠. 비목 이 옷을 여기에 붙이렇게 해 보겠어요. 그럼 글자가 다 이렇게 쭉 복사가 되었어요. 제가 확인합니다. 근데 화면에 보세요. 글자가 하나도 안 나타나죠. 그리고 비목 정도의 것이 혹은 가구의 가사를 키네마스트로는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긴 것은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화면에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에 글자가 안 보이죠. 이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삭제를 한번 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한 다음에 이때 타임라인에서 이걸 터치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인식이 되죠. 그리고 이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리로 갑니다. 수정 자판계로 가서 도리데언의 마지막이잖아요. 비목이.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여 보겠어요. 반 정도 줄여 보겠어요. 달빛하고 흐르는 밤 여기까지 해 보겠어요. 이런 터치였어요. 이제야 비로소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또 여기에서는 또 롤링 시키려면 따로 애니메이션을 넣어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긴 글은 키네마스터에서는 인식이 안 됩니다. 근데 파워디렉터는 인식을 하죠. 그 말하자면 엔딩 크레딧트를 만들 때에는 키네마스터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파워디렉터로 모바일 파워디렉터로 하면 아주 필리합니다. 여기에서는 키네마스터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키네마스터는 다른 여러가지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네마스터와 파워디렉터를 비교해서 긴 글을 올렸을 때 특히 롤링 할 때 엔딩 크레딧 할 때 인식되느냐 안되느냐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